서울의 동쪽 동네 광진구 구이동. 서울은 어디를 가나 꽃길이네. 꽃 향기에 이끌려 걷다 보니 출출해지는 시간입니다. 저기 뭐 맛집인가? 손님들이 막 줄을 서서 계시네.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까. 옳거니 제대로 한 집 찾은 것 같네요. 여기 줄 서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좋아요? 네, 자주 오지는 않는데 학교 바로 앞이라. 아, 학교 바로 앞이라. 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오, 들어가면 돼요? 잠시만요. 몇 분이 돼요? 한 번. 저도, 저도 한 명인데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아, 그럴까요? 예, 예. 자, 지금 익숙지는 않습니다. 아, 직접.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이렇게 면을 뽑는 거예요? 네. 칼국수 면을 몇 년 됐어요, 여기서? 아, 5년 됐어요, 5년. 5년. 네, 네, 네. 아,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든 뭔가 비법이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아, 미는 거. 이야, 저 칼질하는 거 봐. 아유, 국수 쓰는 것만 봐도 기다림이 지루하지는 않겠네요. 아, 그걸 기계로 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아, 저 자리 비웠는데 들어가 앉으면 안 돼요? 어, 앉으셔도 돼요. 들어갈까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용케 한 자리 발견했네, 만기 씨. 아, 같이 앉게 됐네요. 네. 칼국수 집에 왔으니 간판 메뉴를 먹어봐야겠죠? 네? 칼국수? 칼국수를 하나 줘보세요. 네. 아, 이거 맛있겠다. 배 출출할 때 진짜 한 그릇 뚝딱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네. 출소는 동네 칼국수집의 비결. 그 첫 번째는 주문 즉시 반죽을 밀고 국수를 썰어 쫄깃하게 끓여내는 정성 담긴 조리 철학에 있습니다. 순한 사골 국물에 호박 대파 쓸어넣고 간미로 만든 국수를 한소끔 끓여 신선한 김가루 얹으면 끝. 한 번이에요. 네, 부시. 하나, 둘. 하나, 둘. 한 개만. 여기에 그날 담근 배추 겉절이가 짝꿍으로 나갑니다. 손으로 직접 밀어서 만든 칼국수입니다. 네. 김치도 직접 담근 거고요. 네. 이렇게 바빠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네. 아, 이게. 아휴, 진짜 옛날 칼국수.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네요. 세상에. 소리까지 맛있네. 아이고, 부러워라. 음! 면이 좋네. 음. 슈타로 맛있네요. 슈타로 맛있네요. 슈타로 맛있네요. 슈타로 맛있네요. 슈타로 맛있네요. 쫀득하니 맛있다, 예. 음! 아, 겉소리 맛있겠다. 아, 줄을 많이 서는 이유를 알겠네. 아, 국물 한번 먹어보자. 굉장히 오양 국문도 다 걸쭉하고 곰상. 저희가 기본 데이지가 사골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골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걸쭉하니 그냥 아주 맛있습니다. 국수 한 올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만기 씨. 옳지, 옳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지금 이거는 뭐야? 저희 매일매일 김장이에요. 매출을? 매일 김장이에요? 하루에 몇 포기씩? 저희 많이 할 때는 한 9포기? 음, 그러면 다른 데도 칼국수를 했었어요? 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저희 가족, 친인척분들이 다 칼국수 하시거든요. 네. 한 2년 정도 더 배우다가 한 5년 전쯤에 가게를 냈죠. 그럼 그전에 뭐 하셨어요? 그전에 회사 생활하다가. 회사? 네.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 다니다가. 그거 좋은 회사인데? 네. 거기를 관뒀다고요? 네.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엄청 얼마나? 계속 고민했죠. 계속. 다른 걸 해야 하나? 계속 회사 생활을 할까? 평생 직장이고. 그게 다닐 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동굽 타는 거 다닭다닭, 그렇죠? 그렇죠. 저 가게 자릴 때는 그냥 카운트움보라고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자기 다 한다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저 아프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고 몸 관리 잘 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쏘겠어요? 결혼하려고 그랬죠. 결혼하려고? 좋은 직장, 안정된 연봉, 보장된 내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자꾸 물음표가 떠올랐답니다. 이 길이 행복한 길일까? 제 운명은 제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다녀보면 저의 운명이 제 의지가 아니라 상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도 하고 계셨고 친인척분도 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칼국수 장사를 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제 처음 계획보다는 한 10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꽃길을 놔두고 선택한 고된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국수를 찾는 손님들이 답을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가게의 위치 자체가 사람이 몰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젊은 애들이 땀 흘리면서 직접 썰고 배추도 직접 담그고 젊은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왔다가 생각보다 맛이 좋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명, 두 명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일을 훤호히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성실한 땀 흘리며 걷다 보면 그 길가에 꽃피고 시원한 그늘도 드리워지는 거겠죠. 이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지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래도 얼굴은 매일. 지금 오히려 더 행복하시죠, 그럼? 네, 훨씬 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으면 9시, 6시 이렇게 출퇴근 시간도 양해져 있고 야근도 있고 회식도 있고 한데 여기는 제 나름대로 시간을 사면 애들 키우는 데서. 한 공간에서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됐어? 응. 안 그러시는가 봐. 저도 그렇죠. 저만 그랬나 봐요. 같이 있어 좋고 같이 있어 미안한 아내와 남편. 동네 길모퉁이 작은 가게인 정직한 칼국수 한 그릇에 인생을 담기로 한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줄을 서서라도 만나고 싶은 한 그릇에 진심이 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